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제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타용 무선 송수신 장치인데요. 쉽게 얘기해서 무선 케이블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일렉트릭 기타 사용할 수도 있고, 일렉트릭 베이스에 사용할 수도 있고, 어쿠스틱 기타, 톰 기타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제품명은 로인 WS20 입니다. 저는 이거를 알리 이스프레스를 통해서 구입을 했구요. 우리나라의 11번가나 G마켓에서 구입을 하셔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5만원이 약간 안됩니다. 사용방법은 하나는 트랜스미터, 하나는 리시버, 송신기, 수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송신기는 기타에 연결하고요. 수신기는 앰프에 연결하면 됩니다.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. 이렇게 전원이 켜진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가운데에 전원 버튼을 약간 길게 같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둘이 동시에 깜빡거렸죠. 이렇게 되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연동이 됐습니다. 그 후에는 송신기를 기타에 연결합니다. 자 이 부분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. 수신기는 앰프에 연결하시면 됩니다. 연결합니다. 전원을 켜고 볼륨과 게인을 올려주면 됩니다. 자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고생합니다. H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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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전에는 이런 무선 송수신 장치가 고가의 제품밖에 없었는데요 보통 100만원이 넘어가거나 조금 싼 것들도 2, 30만원씩 했었는데 요즘에는 10만원대 제품도 있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기술이 조금 좋아져서 저렴한 가격에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가 제품보다는 음질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간단한 공연 같은 거 야외 공연 할 때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 방식이라서 충전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Y자형으로 돼 있어서 하나씩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통신기 수신기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따로 들어있진 않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충전할 때 사용하는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질은 케이블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살짝 톤이 깎여서 고음부가 맑은 느낌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편의성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구요 EQ를 만져서 고음을 살짝 더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넓은 공간 야외 같은 데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선이 있으면 선을 밟거나 해서 이제 기타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안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요 또 이제 뭐 여러가지 이동이 많아 공연 중에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뭐 충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완전히 충전을 하면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는 설명성이 안나와 있는데요 다른 비슷한 제품의 경우를 봤을 때 짧으면 2시간 많으면 4시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송 거리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 30m 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케이블이라고 봤을 때는 케이블만 해도 무게가 좀 나가고 길이도 엄청 길겠죠 상당히 유용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제 여섯 명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개를 가지고 여섯 명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여섯 명에 의해서 사용하셔도 혼선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야외 공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선 장비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렴한 제품들 보시면 중국산 제품들이 잘 되는 제품들도 있고 잘 안 되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분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잘 되는 것 같아서 구입을 해 봤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들은 다 이미 검증된 제품들인데 아직까지 가격들은 조금 비쌉니다 가장 싼 제품도 한 8만원은 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.